공주님의 구두 디자이너 공주님 스타일에 딱 맞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시작해 볼까? 구두 머피는? 높았으면 좋겠어요 구두 앞모양은? 둥글게 해주세요 좋았어! 구두 뒷굽 모양은? 통굽이면 좋겠어요 이거야! 구배 모양을 좀 바꿔 볼까? 무슨 색이었지?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거야! 무늬를 좀 넣어볼까? 아! 다 됐어! 이 스케치대로 구두 제작 들어가 주세요 잘 나왔네요 정성스럽게 장식을 해볼까? 보석을 달아주세요 이장식이야 어머나 완벽해! 너무 아름다워 공주님께 보내드려야지 구두 잘 받았어요 웨딩드레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공주님 스타일에 딱 맞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시작해볼까? 이제 시작해볼까? 구두 모피는? 낮게 할래요 구두 앞모양은? 둥글게 해주세요 이거야 구두 뒷굽 모양은?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이거야 이거야 구배 모양을 좀 바꿔볼까? 무슨 색이었지? 하늘색으로 해주세요 이거야! 무늬를 좀 넣어볼까? 아! 다 됐어 이 스케치대로 구두 제작 들어가 주세요 잘 나왔네요 잘 나왔네요 정성스럽게 장식을 해볼까? 리본을 달아주세요 이 장식이야 어머나 완벽해 너무 아름다워 공주님께 보내드려야지 구두 잘 받았어요 파티에서 제 구두가 제일 빛나죠?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공주님 스타일에 딱 맞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시작해볼까? 구두 모피는? 높으면 좋겠네요 구두 안 모양은? 뚫려있게 할게요 좋았어 구두 뒷굽 모양은? 얇았으면 좋겠네요 이거야 구배 모양을 좀 바꿔볼까? 무슨 색이었지? 노란색으로 할게요 좋았어 무늬를 좀 넣어볼까? 다 됐어 이 스케치대로 구두 제작 들어가 주세요 잘 나왔네요 정성스럽게 장식을 해볼까? 코사지를 달아주세요 이 장식이야 어머나 완벽해 너무 아름다워 공주님께 보내드려야지 구두 너무 이뻐요 왕자님이랑 데이트할 때 이쁘게 신을게요 고마워요